오늘도 쉽지 않은 주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인사를 일단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마음들이 착잡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운을 내면서 올라온 소식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5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유일 때문에 연준이 다음주에 엄청난 메가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0.75%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투자자들 및 대형은행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가정점론 즉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이론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클레이즈, 제프리즈 등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다음주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을 놀래켜야 된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율을 잠재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리 썸머스 전 재무장관도 이야기하기를 그동안의 금리 인상 논의가 0.25%냐 0.5%냐에 맞춰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0.5%냐 0.75%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0.75%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율이 그의 이러한 의견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많은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이기도 하지만 공급량에 따른 문제도 굉장히 크죠. 기름이라든지 여러가지 천연 자원들, 내추럴가스 등등 공급량의 문제가 생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서민들의 은퇴 자금들, 미국 주식이 투자되어 있는 은퇴 자금들만 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는커녕 더욱 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려야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저스틴 선의 트론 다워 리저브가 5천만 달러어치 상당히 비트코인과 트론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5천만 달러 중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입했는지는 자세히는 밝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매입을 도와주고 있는 저스틴 선, 이게 웬일이야? 자 다음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밝히기를 2020년도 때 캐나다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했었던 그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3%로 무려 8%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 트럭 시위가 한몫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물 ETF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이런 기세를 몰아가지고 올해는 20% 이상까지 캐나다인들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증대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아가리의 화신 톱리, 톱리 바퀴. 한때는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큰 툴이를 땅땅 쳤었는데요. 역시 톱리의 시기는 언제나 반대로 간다.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암호화폐장이 죽을 쓰게 될 것이며 올해 연초 가격 이상으로 연말 마감이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확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인 톱리. 이번에도 반대로 가게 되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 다음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때린 다음에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의 커플링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암호화폐가 미국 증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브그라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루나의 대형 투자자다였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는 팔뚝에 루나 문신까지 새기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라떼는 말이야 내가 루나에 투자를 했을 때 초기 300배 이상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자 300배 이상 수익 내는 거 정상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 당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남겼습니다. 자 근데 노브그라츠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냈죠. 많이 내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루나 투자자들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만 지금 피를 많이 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블락 10만개가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면은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이 1.6%에서 0.8%까지 떨어지게 될 상황 갈수록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쌀 때 그리고 앞으로 더 싸지게 된다라면은 많이 많이 사서 쟁여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특별한 분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볼륨의 모습을 보아하니 지지선이 잘 버텨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요 지지 구간에 들어선 비트코인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인 28,555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더욱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딱 봤을 때는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것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을 치느냐 쇳을 치느냐 비율을 봤을 때는 롱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말이죠. 주말 동안에는 온갖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도 전혀 놀랄 것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무너지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존버를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마시고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손절을 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돈이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도리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차트가 녹았습니다. 주요 진선인 1700달러를 잃어버린 후에 살벌하다 싶을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이도리움은 지금 현재 2017년도 때 고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인 이도리움. 무엇이 이도리움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분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꾀꾀 오리선생은 지금 현재 이도리움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는데요. 나는 이도리움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관심을 갖겠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도리움이 10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도 힘들겠지만 4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가져보겠고. 혹은 25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혹은 10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에서 구간 반복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롱치고 쇼치고 구간을 한번 잘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서우니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안전한 자리에서만 확실한 자리에서만 베팅을 하겠다라고 밝힌 꾀꾀 오리선생. 그가 보는 차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딱 보시면 잘 정리가 된 차트입니다. 앞으로 과연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왕이면 2500달러까지 꼭 다시 올라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이더리움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0일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채굴 난이도 폭탄 적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지분 증명 전환을 위한 머지 업그레이드도 9월 이후로 미루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또 미루냐? 라는 실망감에 지금 현재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일부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 바로 이 디파이 리도, 리도 파이낸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자 리도에 원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은 ST이더를 하나 준다라고 합니다. 이네들이 원래 1대1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1대1 패깅이 무너지면서 테라 사태 때 악몽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ST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5% 이하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대1 패깅이 완전하게 무너진 상황. 참고로 지난 9일 큰 규모의 주소에서 5만개의 ST이더를 매도하게 되면서 현재 이풀의 이더리움 비율은 20%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암호화폐 랜딩 및 이자 지급업체 셀시우스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안 좋죠. 셀시우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사실 셀시우스를 그동안에 썼었는데 그리고 제 리퍼럴 주소도 남겨놓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테라 상황을 겪고 나서 좀 무서워가지고 일단 자금들을 다 빼가지고 제 지갑 및 거래소로 옮겨놨습니다. 셀시우스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이더리움에 관련된 위기 상황 마치 누군가가 루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업계를 조지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최근에 페이팔 플랫폼 밖으로도 암호화폐 전송 기능을 지원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에 박차를 가고 있는 페이팔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각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즉 페이팔 및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위태위태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소식이 불장 때 발표가 됐었다면 연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쉽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신용카드 회사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암호화폐 브로컬리지 플랫폼인 아브라와 함께 손을 잡고 첫 암호화폐 리워드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100종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로 리워드를 받게 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루나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검찰이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권대용 대표 같은 경우 루나와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암호화폐 1조 5천억 원어치를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몰래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루나랑 바꿔가지고 1조 5천6백억 원어치의 상당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권대표 외에 큰 손으로 불리는 일부 기본 투자자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보그라체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테라폼 랩스에 관련된 부정적인 의혹들 일단 진실로 밝혀지는지를 가장 먼저 꼭 지켜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쁜 짓을 한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일단 재산 전부 다 몰수한 다음에 화끈하게 사형 한번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신. 안타깝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업비트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가지로 위반사항들이 발견되게 되면서 업비트의 영업정지 등 중징기의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체에서는 다루기를 업비트가 고객확인 의무, 위반행위, 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전부 다 위반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징계에 들어갈 예정인데 만약에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되는 특별의무사항까지 위반한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인 6개월 영업정지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의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지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제때제때 뺄 수 있도록 꼭 배례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판이 쳐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바짝 챙겨야 되겠죠.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꼭 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광고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다음 선생님이 기다려주시고 ό 아멘